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냐면요 무지성 강화를 하다 막혀버린 실링의 벽 토 나올 것만 같은 큐브로 빨려들어가고 마는 봉영씨 6시 그리고 9시 3시 모두 다 커버하면서 편하게 도시면 돼요 자 어디라고 12시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 어디 9시 그 다음 어딜까요 아 그렇죠 3시 3시 미쳐버린 듯하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큐브하고 싶지 않으세요 큐브 큐브 곱쌈 큐브 아 시정 썼다 아 시간 정지 이 큐브 더 이상 떠나기 싫어 시간을 멈추고 싶다는 뜻이죠 큐브 떠나기 싫어 자 다시 한번 반복해볼까요 12시 좋습니다 6시 아주 좋고요 그 다음 9시 예측샷 좋았어요 그 다음에 3시 6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 다음 어디요 12시 좋습니다 내려가서 그대로 6시 그 다음 어딜까요 9오클락 좋습니다 3시 3시 아 커버 커버 좋았어요 다 커버 능력 엄청나죠 W 좋습니다 W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그리기 평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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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너무 좋고요 어 골드방 골드방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큐브를 하려면 뭐를 얻을 수 있을까 골드 골드 실링 나와라 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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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중 나오는 중 실링 나오는 중 입 벌려 실링 들어간다 아 좋습니다 아 헤엄을 하시고 약간 빠져주는 컨트롤 보조세 달그리기 달그리기 풀스택 아 좋습니다 해그리기로 크리티컬 상승하면서 출혈 묻혀주고요 평평 뒤로 빠져주면서 누르미날에 들어가고 범 날라가요 단심 터뜨리면서 아 너무 좋고 아 왜 실링 안주냐 아 조금 까비 구슬 구슬 두개 구슬 두개 광키버스커님을 위한 구슬 두개 좋았어요 뱀 뱀 뱀 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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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칩니다 어 렉 렉 렉 렉 커버 치는 중 12시 6시 사방 사방팔방 아 너무 좋다 혹시 봉룡치 야계치한게 아니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취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가는 중 커버 가는 중 셋이 커버 가는 중 셋이 커버 가는 중 셋이 기믹 수행 중 나이스 샷 셋이 바로 빠른 판단 좋았어요 곱삼 곱삼으로 돌면서 시계방향 플레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그리기 해음을 들어가면서 밑으로 가서 큐 12시 좋습니다 9시 멀리 던져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큐브하고 싶지 않으세요? 큐브 큐브 곱삼 큐브 가는 중 1시로 갈게요 1시 좋습니다 엄럭키 중독 엄럭키 중독 엄럭키 중독이 엄럭키라고요?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중독돼버린 저 엄럭키 아니죠 럭키럭키 중독 럭키 아 좋아요 6시 커버 좋았고요 12시 커버까지 아 좋습니다 3시 커버 좋고요 센터에 달그리기 풀스택 아 좋습니다 에이 에이 아 좋고요 11시 갈게요 큐브 좀 디스코팡팡 같기도 하고 신념의 눈님 바로 그런 마음 좋습니다 여러분들 큐브가 지겹다고요? 아니죠 아니죠 큐브 너무 즐겁죠 아 좋아요 흐르 들어가면서 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엄 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엔딩 아 좋아요 으에에에에엥 자 메가 오케 결속의 아우라 결속의 아우라 뭐죠 이거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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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지 아 결속됐어요 결속돼버린 아 일자로 놓고 나이스샷 이모토 날려드리고요 한술로 갑니다 뭐라셔야지 진정하실라나 장기백이요 장기백 안돼 안돼죠 장기백 절대 못보죠 안볼거죠 장기백의 결속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결속돼버렸죠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로 향해가고 있는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그거같은거 아까 체력삼척 그거 아 개깜짝 놀랐네 하 아 누가 내 뒤에서 욕하는줄 알았어 아 쩌라운드인가 이거 어 어 어 어 아 깜짝이야 아 시정썼다 아 아 시간정지 이 큐브 더이상 떠나기싫어 시간을 멈추고싶다는 뜻이죠 큐브 떠나기싫어 큐브큐브 곱쌈큐브